식사 이제 저기 주방리는 끝 어떻게 잘하지? 아니 우리 장모님이 점점 이렇게 진흥화대가 이거는 드셔도 돼요. 안 먹어. 아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아니 아까 난 저기 하나 그거 먹었어. 뭘 드셨어요. 저 오기 전에 다 챙겨주셨구나. 그럼 그리고는 배는 부르고 포만감이 있어서. 이건 드세요. 아니 아니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이거 드세요. 포크로 드세요 그냥. 아니야. 여기 이것도 있어. 많아. 이거 다쳐 찍는 게 맛있어. 이게 바프리카가. 복숭아 같다 맛있는데요. 너무 드신다는데. 자격해요. 저희 엄마님. 시선이 계속 복숭아 쪽으로 나가 계시는데요. 맛있다. 이거 맛있는 거라니까. 내가 지난번에 사준 체중계는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체중계는 방에 있지. 방에 있어요. 달아봤지. 달아보셨어요. 그럼 나는 정직한 사람이 돼서 똑바로 말하기를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고 해보기도 해봤는데 밥은 음악구만 먹고 음악구만. 해봤는데 몸은 가볍고 좋긴 하더라고.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야 건강이 좋다니까요. 해야. 야. 진짜 일로 와. 너도 한번 채 해보자 몸무게. 자 일로 오세요. 발 아파서 못 쓴다니깐. 안 된다니깐. 한 번 발로 차버릴까봐. 한 번 발로 차버릴까봐. 백영선님이고 뭐고. 이리 와봐요. 올라와봐요 빨리. 내가 이렇게는 안 올라갔다 또. 일주일에 500g 빼는 거거든요. 그건 뺄 수 있다 이제. 지워. 내가 못 살아. 체크를 해야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볼 때는 500g 정도 빠졌으면 성공한 거예요. 500g 안 빠졌네. 올라와봐요 그러니까. 어 복실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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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니가 앉아봐. 너도 봐 너도 봐. 니가 앉아라 니가 앉아. 얘도 좀 재볼게. 올라와요. 아이 참 내가 이게 고욕이네 고욕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 내가. 내가 올라갈게. 올라와봐요. 내가 하기 싫어. 참 이게 벌주네 벌주. 그러니까 매일 자극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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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마나 떨릴까 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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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들었어요. 오 대박나 보다. 오. 오 뭐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뭐야. 야. 아 궁금하겠다 궁금하겠다. 아 여보세요. 남자 선생님이 금지 소환 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주차장으로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하하하하하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강하게 결정이 되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또 그래도. 재밌게 보낼 분은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보자기. 왜 이렇게 정말 귀여운 짓인 것 같아. 차 타고 갈게요. 아 그래요? 강제수환 차량에 탑승을 하셨습니다. 아 무서워하는군요 이 차를. 포기한다. 포기한다. 12번이야. 12번이야. 맞춰서. 자고 싶어 졸려. 자고 싶어 졸려. 어지러워 잘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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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먼데 오니라구 욕보네 아이고 아이고 남성아인도 남원장인도 발을 내리니까 내가 누이 빠진다 아이고 뭐 이리 포탈 포탈 싸가지고 날마다 오나 인절라 그래야 되겠네 그거 놔놓고 인사를 해야지 인사 뭐 안하면 못하네 날마다 오네 날마다 오네 날마다 인사해야지 하도 자주 와서 이제 됐다구만 이제 큰절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오늘 하루 보낸